이런 질문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? 인간 사회에는 왜 정치가 있을까? 그리고 왜 정치에서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을까? 정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을까?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? 침팬지 우두머리도 보안관 행동을 해요 대개 현대의 고전 중에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어요 1982년도인가 초판에 나온 책이고 정치는 인류 역사보다 오래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가 인류 역사보다 오래됐다고요? 호모사피엔스 이전의 선행 인류나 또는 심지어는 침팬지 사회에도 정치가 있다는 거 정치라는 이 인간의 행위, 사회적 행동 또 정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인간의 심리 이 저변에 어떤 생물학적 기초가 있냐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행동을 유발하는